결집이 쫙 돼야 되고 커다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못 나오는 이유 뭐다? 문재인 회고록 때문이다. 타지말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타지말을 어제도 저희가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치 저희 방송을 어제 하고 나왔는데 국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가지고 성인 남녀 천명에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45.1%는 김정숙 여사의 전 대통령 부인의 인도 방문 단독 인도 방문은 관광이다가 45.1% 아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외교다가 43.6% 거의 비슷해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관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살짝 많고 이게 저는 서울 여론이 더 중요한데 서울에서만 따로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에서는 외교다가 37%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관광이다가 49% 거의 과반입니다. 절대 다 절반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오차범위로 훨씬 벗어나 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에이 그거는 관광이지 무슨 외교야가 거의 절반. 반면 전남 광주에서는 전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는 아니야 무슨 말이야 외교야 단독 외교야 그게 거의 60%입니다. 59.7%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 확실히 민심이 다르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에이 외교는 무슨 외교야 관광이지 하는 느낌이 많고 근데 또 이것도 재미있는 게 서울에서는 외교보다 관광이 월등히 많은데 인천하고 경기에서는 외교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이게 민주당 우세 지역하고 국힘 우세 지역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사실은 이번 수도권에서는 국힘이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울은 서울은 국민의 우세 지역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 민심이 그래서 서울은 비교적 다양한 사람들이 계층과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진영적 시각보다는 이슈에 대응해서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총선에서 민주당이 표는 찍어줬지만 나는 이거는 외교는 아니야. 나는 이거 관광이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설문조사가 약간은 반가운 게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일치한다 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영적인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슈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잘 개발을 하면 선거 때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요령 전략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좀 흔들리고 있다. 여론이 상당히 특히 서울에서의 여론들이 야 이거 외교라고 쉴드 치지 마. 이거 놀러 간 거잖아. 그냥 인정해. 이런 분위기가 커지니까 또 이걸 쉴드 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나오고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데 가장 인상적인 아무 말 대잔치는 이겁니다. 진성준이죠. 네. 진성준 씨가 지금 친문 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게 당 3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타지마을 방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외교 일정이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김정숙 엘리자베스급? 네. 그러니까 타지마을 간 거하고 안동 하해마을 간 거 똑같다. 그거 그러면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에 관광 왔냐? 외교 때문에 온 거지. 그러니까 타지마을도 외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이런 게 진짜 경광부였는데 저게 지금 기사 나와 있잖아요. 저 기사와 유사한 댓글을 또 하나 봤어요. 뭐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게 갔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2022년에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를 갔다가 캄보디아는 국빈 방문을 가면 다 앙코르 호텔을 갑니다. 맞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김건희 여사가 앙코르 호텔 안 가고 기억나시죠? 어린이 폐렴하고 있는 어린이 아픈 어린이 집에 가서 찍고 장경태가 빈곤 포르나라고 했던 거. 그걸 끌어와서 그때처럼 관광도 외교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앙코르 호텔가 국빈들이 가주는 게 관광을 위해서 큰 외교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것도 모르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관광 안 하고 불우한 청소년 만나러 갔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캄보디아의 나쁜 측면을 보여주는 거는 저 나라에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결례를 한 거다. 앙코르 호텔 데를 가서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보고 저 관광지 우리도 가야지 라고 하는 홍보를 해야지. 그거야말로 정말 빈곤을 더 우습게 만드는 논리 아니에요? 그 논리로 그때 타지마을을 시절도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갔던 것도 그때 우타르 무슨 준가? 그 주에 허황후묘도 있고 축제도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거 관광 외교다. 그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빈 방문을 안동 하해마을 외교라고 하는 게 똑같은 논리네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 개개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일단 여자가 유적지를 가는 거를 똑같다고 지금 꿰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 귀빈이. 그런데 이 영국에서의 여왕의 법적 지위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 부인의 법적 지위하고 일단 서열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 여왕을 대통령 부인과 동급이라고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상당한 결례이면서 상당한 의전 서열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도적 무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뭡니까? 가장 수준 낮은 비유죠. 유사점이 딱 그냥 여자다. 그다음에 고위층이고 여성이고 해외를 방문했고 관광지에 갔다. 대충이 네 가지만 가지고서 같은 거야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아주 수준 낮은 비유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형적인 남성적인 시각인데 야 뭐 대충 텔레비에 나오고 성공은 여전히 다 비슷한 거지. 뭐 여자가 성공했네. 이거예요.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도 법적 지위와 권한과 서열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아니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떤 통치권자의 부인이 아니라 상징적 통치권자예요. 맞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상도 수상이 선출된 수상이 가서 여왕 앞에서 무릎 꿇고 여왕이 아니라 그냥 왕인 거죠. 왕 킹이고 퀸인데 통치 행위를 하지 않는 왕인 거죠. 상징적 수상이죠. 그래서 그건 받는 거니까 그것과 대통령 영부인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자기 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맞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부인하고 기본적인 천부적인 권한을 갖는 이 왕의 지휘하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식의 발로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구로 게임에 시작됐는데 어제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픈 행사도 아니고 기공식인데 그걸 오픈 행사라고 막 거짓말을 했는데 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같은 데 지적을 했는 게 뭐냐면 최건영 교수가 물었어요. 영부인의 단독 외교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대답 에서 이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것은 그냥 단독 외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허허허 했는데 아닙니다.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미 여러 차례 혼자서 외교 일정을 수행한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 5월에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자격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3번 정도 더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회고록으로 분칠한 거예요. 숨기고. 맞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회고록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성준 의원이 아 이게 내 말이 무리한데 라는 걸 저는 모르고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냥 사람들한테 던져놓으면 대충 이거 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식하겠습니까. 아니 논리적인 것보다 이미지예요.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라는 거. 여성의 해외 방문 관광지. 딱 이렇게 단순히 딱 세 가지 정도 공통점만 가지고서 머리에 심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먹힙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반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들이 제가 도저히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뭐 말 없으면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댓글 우리 댓글죠. 무슨 멜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이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당시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신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김정숙이 국가원수. 막 이런 식으로 댓글 올라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후보 부인 시절부터 얼마나 이게 여성에 대한 공격들이 지금 너무너무 만연했잖아요. 그럼요. 그게 지금 진영을 떠나서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뭐라고 할까 참담하고 우리 정치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실 진성준 의원이 정책의장이 이렇게 잘못된 드립을 쳐서 지금 온통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총력 대응하지 않아요. 성명 한 줄을 코멘트 한 줄을 내기는 냈지만 김건희 여사를 덮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를 끌고 들어오냐 이런 코멘트는 냈지만 각종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혹은 사이드로 해서 계속 얘기를 이게 핵심 이슈면 이걸 많이 가져가거든요. 많이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기자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방송에 나가서 디펜스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거든. 누가 괜히 쓸데없이 이유를 꺼낸 회고록을 꺼낸 문재인이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문재인과 또 혹은 친노 계열 여기가 결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명 입장에서는 그래? 이번에 한번 나락으로 가볼래? 하는 저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걸 총력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친명 그룹이 갖고 있는 친문과 친노에 대한 반감 이거의 저는 상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하게 됩니다.